안녕하세요 호북입니다 즐거운 금융인데요 비트코인 시장은 다소 즐겁지가 않죠 여전히 시장이 루즈하고 재미도 없고 약세장에 연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4980만원대 형성되어주고 있으며 현재 구간대를 보시면 5130만원대 이전에 매물대를 3월 16일 역시 돌파하지 못하고 3월 17일 아래꼬리가 낮아졌으며 현재는 3월 18일 여기죠 22평선 그나마 이탈되지 않고 아래꼬리 말고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구간이 22평선 가격대는 4950만원 선입니다 해당 구간이 내일 종가마감 기준으로 이탈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며 재차 이탈된다더라도 여기 보라색 2평선 보시죠 보라색깔 62평선이 4890만원대입니다 보라색 2평선이 두번째로 받쳐줄 수 있는 구간대인데 이 또한 단기적인 관점일 뿐 결국에 비트가 여전히 수련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비트가 추가적으로 이탈이 크게 나온다 하더라도 누차 반복 설명드리지만 4250만원대에 4000만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통상적으로 비트는 수련부 패턴에서 이탈이 된 이후에 이렇게 올려주는 패턴을 지난 역사 데이터를 본다면 이러한 패턴도 제법 흔한 패턴으로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알트코인들이 현재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답답하고 이제 점점 시장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께서도 낮아지는 분들께서도 제법 계실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리저블 리스크 즉 적립식 리스크 지표를 한번 같이 보실텐데요 여기 상단부 노란색 선은 호들뱅크 우리 흔한 말로 홀더 물량을 지속해서 모아가는 장기 투자자들이고요 여기 진한 파란 색깔과 연한 파란 색깔이 보이시죠 진한 파란 색깔은 비트코인의 가격대에 연한 파란 색깔 즉 하늘 색깔은 코인 파괴 중앙값이라고 불리는 MVOCD 지표값입니다 여기서 리저블 리스크 빨간 색깔 선 보이시죠 적립식 리스크 지표를 추가적으로 한번 더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해당 구간대가 2013에서 2014년도 불장대죠 여기는 2017에서 2018년도 불장대고요 여기는 21년도 작년이죠 상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고요 그래서 우리 리저블 리스크 데이터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고점에 과열이 됐을 때 최상단 지점 최꼭다리 지점을 보셨을 때 리저블 리스크가 빨간색 바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17, 18년도 최상단 최꼭지 지점 보셨을 때도 빨간색 박스에 정확하게 리저블 리스크 지표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죠 여기가 작년 상반기 우리가 다 불장으로 정말 찐불장 진짜 불장으로 인식했지만 빨간색 박스에 들어오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불장이 작진 않았지만 크진 않았다 즉 코리니 분들께서 이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면 이전 17에서 18년도 불장 때는 코리니 분들께서 돈 번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제법 근데 이번에는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코브기 채널 가족분들께서는 작년 상반기 때 졸업하신 분들께서 유독 타 채널에 비해서 상당히 많으셨는데 전반적인 평균값을 본다면 신규 코리니 분들께서는 졸업을 거의 대부분이 못했다고 봅니다 투자를 길게 끌고 왔던 분들은 길게 끌고 왔던 분들은 졸업을 넘어서 정말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셨지만 코리니 분들께서는 21년도에 시장이 17년도에 당시 시장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값을 보더라도 쉽지만 않은 시장임은 확실했고 우리가 리저블리스크 값을 보시더라도 여기 빨간색 박스에 진입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깨끗하게 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번에는 아래 녹색 바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구간 포인트가 남들이 시즌 종료다 망했다 시장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여기가 마찬가지로 13-14년도 불장 이후에 우리가 흔히 일컫는 빙하기가 왔었죠 그리고 17-18년도 불장 이후에 흔히 일컫는 뭐가 왔다? 빙하기가 왔다 그리고 현재는 보시다시피 여기 녹색 박스 들어오진 않았고 상단부에서 현재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사이클에서 보신다면 녹색 박스 진입을 할 때 당장에 내가 샀다고 해서 이제 가장 낮은 저점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 코링이 분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실테지만 이러한 과거 데이터를 보신다면 녹색 박스에 진입을 했을 때는 언제든 언제든 개수 늘리기 식으로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정말 매력적인 구간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색 박스 구간대 또는 빨간색 박스 구간대가 온다면 당연히 방송에서 알려드려야겠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고 상승 하락장의 정보 최신 코인메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수련부에 놓여 있는데요 또한 수련부에 놓이게 된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아우 너무 지겹다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언제 가지? 너무 지친다 힘들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게 당연한 현재 시장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면서 시장이 우리가 원치 않는 상승이 미온적이고 크게 패닉이 나온다면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쳐서 떠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빙하기 그런 구간에서 모두가 지쳐서 떨어져 나갈 때 코닝이분들께서는 그때가 인생 역대급 정말 부자로 거듭나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은 어땠으며 기술적 지표와 우리가 일컫는 세력 고래들의 활동 그리고 시장 심리도와 온체인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수요와 공급란을 살펴보신다면 우리 방송에서 노차 설명드리고 알아봤던대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물량이 많이 감소했으며 한 주간 스테이블 코인 보유 비율이 재차 다시 낮아지고 있고 SSR 부분 역시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3만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출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신다면 RSI, CCI, Stochastic, MACD 레벨 그리고 AID, 모멘텀 또한 복합적으로 보신다면 기술적 지표 역시 중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래들의 세력들의 활동을 보신다면 펀드 플로우 레이티오 부분에서 중립을 가리키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소 평균 입금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포지션 인덱스와 거래소 입금 보유량을 보신다면 감소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뚜렷한 고래들은 즉 세력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물량을 축적하고 있으며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심리 부분을 살펴보실 텐데요 미체결 약정 부분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예상 레버리지 비율이 최고점을 달성하고 있고 반면 펀딩비가 중립에 가깝죠 0에 수렴한다는 것은 향후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인덱스를 보신다면 국내 투심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식었다 작년 상반기 역시 김치 프리미엄은 우리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불장을 보여주는 즉 시장의 과열을 나타내주는 정말 그 어떤 지표보다 또 하나의 지표로써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프리미엄 많은 대중들의 참여 인간 지표를 명쾌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겠죠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 다 빠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 즉 시장에 있어서 사고 파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만큼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죠 전반적인 코인들에게서 시장도 지루하고 추가적으로 온체인 지표 온체인 데이터를 보신다면 NVRV, 단기값, 장기값, CDD, NUPL, 돌멘시, TXP, NVT, 골든크로스, S2F, 지표를 보신다면 온체인 지표 역시 중립을 강력하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값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같이 보셨는데요 모든 자료 역시 비트코인이 강한 상방과 하방이 아니라 중립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이들 깝깝하실 텐데 결국에 우리 코북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정답은 정해져있다 라고 충분히 해석이 되실 것이며 그 정답을 토대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와 확신 없이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자의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코북이 가족분들께서는 코북이와 함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니까 좋은 결과는 반드시 나오시리라 봅니다 참고로 코북이 채널 공식 텔레그램이 개설되었죠 입장하셔서 건강한 투자와 더불어 방송공지 안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